킹킹킹 여러분들 오늘 다이아1 다이아티원 1시 강동된거 알아요? 패치해서? 여기 떨어졌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X같더라고 마이버그 아 반갑습니다 아 X같애 아니 어제 X발 진짜 다 잘했는데 다 졌어 몰래 했는데 X같애 박용성 지골몸비호감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지화 어제 깨마다 구연패했는데 나 노재능인꺼냐 억칸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X발 아니 이거 X발 이 새끼 카사린 고르고 솔킬 따위고 갱 안온다고 정글이랑 싸워 삼행시 보는데 괜히 한 것 같아 덕그레 찐따가 너무 많아 보성이 내 새끼야 보성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괜히 했어 망작이 많더라 지완영 뱅송 처음 보러 왔다 10개 치인 기몰이 부탁해 아 동규론님 반갑습니다 지인 기몰이 지완영 뱅송 1000보러 왔다가 인생 첫 돈의 로 110개 투척한다 리액션 부탁해 동규론님 볼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이이이이이 기몰이이이이이이이 고맙습니다. 동길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환이 형 저 이제 다이아 승급전인데 응원 좀요.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꼭 올라가실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다이아 4 0포인트들의 심기를 건들지 마. 진짜 올라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 구두 밑창이라도 할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 하란 대로 해. 기으라면 기고 빨라면 빨아야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서 그 새끼도 욕하면 돼요. 일발놈들 그러면서 양치 한 번 하고 어쩔 수 없어. 그 새끼들 경식병자라서 이미 찍은 놈들이라 원래 근데 예치구간이 그래.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진짜 롤 티어중에 인성 쓰레기들 제일 많은데가 다이아 4에요. 이건 맞아. 내가 해지하면서 느꼈어. 그네는 아이온 그런 사람들은 순수한데 다이아 4는 그냥 썩었어요. 왜냐면 일단 지가 다이아라는 자존심도 ㅈㄴ 세고 갑질도 ㅈㄴ 해. 갑질하는 새끼들 진짜 인성 개쓰레기 새끼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마냥하는 티어 처음 봤어. 너 어디가 걸렸잖아. 진짜 미치겠네. 뭐해 너 뭐하는거야 씨발. 보까지 망해. 뭐하냐고 씨발. 뭐해 너 때문에 개망했어 보. 아구. 와. 쟤네 브라운 풀을 왜 안쓰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제발 이거 라인 밀어야돼. 아 진짜. 베인이잖아. 좀 가지. 하아. 아 진짜 살아몰라 뒤져버리겠네. 왜저러냐 쟤. 아 진짜 살아몰라 뒤져버리겠네. 아아악 아아악 존나하기 싫어 아 존같애 그냥 아 이 라인 개념이 없네 진짜 뭐하냐고 너 아까부터 아 번호가 씨발려나 아 통화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이 새끼는 안되겠어 진짜로 아 존나를 받네 뭐하는 새끼야 이거 진짜 아 아 후후 아 까가 씨 진짜 아 정글이 너무 잘해준다 진짜 떱떱 대병신인데 어 아 아 아 뭐하냐 얘 와서 너 뭐 너 뭐야 아 우리 팀 탑 레전드네 에 답하는 새끼들 진짜 자존심봐 진짜 시바야 그냥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제동하다 하면 되는 거를 제동하다 하는거 본적이 없어 탑하면 지화 1일 64판에 전체 승률 72%야 조금 참아 탑 레전드 탑 레전드 탑 레전드 탑 레전드 탑 레전드 네잇스 여기 밀자 우리도 이거 셀러스 올라갔거든 아 뭘 안 그랬네 뭐해 바이라드 밀어 아 저기 위에 구경하고 있네 아 진짜 진짜 존나 싫다 어 뭐야 카이사 스킨 두 번 쓰니까 질리네 져서 그런가 갑자기 어 재미없다 카이사 카밀 부켜라고? 슈퍼계정이라고? 배반데 왜 우리 팀으로 안 잡혀 아 맞네 아 아 저거 진짜 걔 아니야? 진짜 IG 아니야 이거? 그럼 IG 입단 테스트 생각할게요 재키러브 기다려라 아니 뭐야 저 말을 박아버리네 아프지 않아 치우고 싸우면 돼 방금 카밀 잡음으로써 살짝 인상 줬다 어 어 저 친구 재키러브의 젊을 때 모습이 살짝 보였다 재키러브씨 몇 살이지 근데? 하아 하아 자작아버려 그렇지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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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요 가붕아 존나 쎄구나 너 어우 쉣 궁도 안쓰고? 아 우리 팀 다살한다 쟤 근데 카밀 정글러에요 알지? 원래 어디야? 정.. 아 닝이라고? 저 사람이? 9승 8패인데? 아 천원 고맙습니다 잘하네 이 사람 어 쉬게 많네 아 쉬하고 싶다 닝이랑 이 정도 정글이면 솔직히 아 근데 우리 렉사이도 잘하던데? 아니 다이아3 현지인이 닝을 이겼다고? 이게.. 이게 김칠롤인가? 렉사이 잘하던데? 어 잘해 닝 아니라고? 그치 사실 닝이면 우리 다 찢겼어 어 어 솔 전적을 보라고? 솔 그냥 그렇던데? 뭐야 막 이 정도 실력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 누구 라운드에 오냐? 혼자서? 와 뭐야 아니 근데 89패면 밑에서 양악했다고 쳐도 쳐도 잘하는 거야 어 90퍼는 나 근데 얘가 제일 궁금해 얘 베인 존나 잘하던데 왜 928하고 다이아야? 멘탈이 안 좋나봐 좀 베인 잘하던데? 느낌 있던데? 아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늘은 아 아 씨바 뭐 파이크야 젤짤할게요 그냥 아니 탈액 선환인데 베인 파이크를 못이겨 파이크 somens 좋다니까 믿어 볼게요 몇 터냐 근데? 50%잖아 장난 아냐? 적 터나 1500칸이라고? 야 이거 강제 바꿔야겠는데? 롱린 저 사람이었네 님 거기 대빵 누구야 뭐 개돌이야 난 그런 클럽을 만든 적이 없는데 뭐냐? 쟤네 터나타리 첫판이야 근데 파이크 님 듣고 계신다면 그랩 실패하고 컨트롤 E 누르는 거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존나 싫어하니까 언딜러들 공감할걸? 그거 존나 싫어해 그랩 빗나가고 막 컨트롤 E 하는데 상대가 변제들어 오우 좋아요 아니 근데 파이크 님도 잘하셨는데 소나가 존나 병신인데? 지금 서포트 칭찬 좀 해주고 해도 되잖아 네 고맙습니다 시험 조지셨다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죠 끄므 끄므 아유 좋아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다이아이에요 지금 어제 어제 하루종일 롤 25판 했는데 강당했어요 아니 시험 망치면 어때 시험 망친다고 뭐 죽어? 다시 잘 보면 다음 거 잘 보면 되지 저 봐봐요 이미 떨어졌는데 다 잊고 지금 열심히 하잖아 다이아 이르가 됐지만 너는 모른다 지화 재수강의 고통을 지금도 몰라요 마스터 승격전 10번 넘게 한 사람의 고통 아 진짜 시바 찐다 새끼들 이렇게 많아 저거 스포 안 하는 거 저거 하고서 히히 막 이럴 거 아니야 개소름이야 아니 이제 앤 가해? 학생 각생? 스무 살 넘고 저러면 진짜 너무 안심한데? 너무 찐인데 진짜로? 나도 찐인데 내가 찐이라고 생각할 정도 사람이면 진짜 찐 글춘 20 advised 扣 여러분 신분 아 대immer 저도 오늘 보러 갈려고요 8시에 아 Adams альной れない 알려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그 친구가 그거 봤더라고 지환아 유튜브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 혹시 나냐? 해서 이건 아니라고 걸려가지고 빨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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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킬 많이 땄다. 인배 이긴 팀 특성이 지는 건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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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하 하 하하 그게 마나가 딱 되냐 야! 와우, 와 적을 더블킬을 따내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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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뺐다, 개이득이다, 이거 어, 개이득이다, 이거 야, 이 병신아, 아, 씨발, 뭐해 아, 존 널바다,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진짜 씨발 꿈의 그 날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아, 진짜 진짜... 아 되게 힘드냐, 진짜... 짜증난 기모링 해줘요. 이영..김오링... 아... 그래, 씨발. 그래도 돈 버니까 하이카리 씨발로문면, 어? 지고... 돈 못 벌잖아, 어. 아 그래도! 캐리, 캐리, 캐리! 씹캐리!